백성은 도탄에 빠져 있습니다. 부대에 가르침을 주십시오. 북쪽의 조조는 천재를 하고 사나를 후령하며 남쪽의 송골에 3대에 걸쳐 강동을 다스려 형주를 차지하는 천의의 땅인 서천을 얻을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천안은 셋으로 나뉠 것입니다. 불러나라! 정둥 최강이다! 불러나라 모두! 하긴 그리 못났으니 아버님이 내게 대권을 물려주셨겠지. 이 조조를 물리쳤어. 이젠 니놈 차려다! 견이라 합니다. 둘러서지 마라! 싸워라! 싸워! 이리 와봐! 지우아! entreprises! 저리 와봐요! 저는 같은게 인제하게 안 들어온 것입니다. 지루아! 하하! 애성이놈들! 조조가 오면 어떻게 해요? 우리 더 죽어요? 괜찮다. 조조군이 쫓아옵니다. 며칠이나 걸리겠습니다. 이제 아기의 모습을 잠뻑게 달렸어. 반드시 아군이 우리에게는 이런네! 연인 잔리라! 자신놈은 모두 나와라! 우린! 우린! 우돈! 강동이다! 천하가! 이 조조의 것이 되는 것이다! 하하하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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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들을 봐. 아직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. 음. 바로 이것입니다. 장강의 보호를 받고 있는 감동을 전부합니다. 반드시 수전을 치러내고 시험과 기후를 잃지 못합니다. 하하하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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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!